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1년 7월 7일에 치러진 학력평가 지구과학2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초음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무난하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싶어도 그냥 답은 찾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진도가 그래도 이제 6단원까지는 시험범위로 설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성이 운동 쪽은 공부가 된 친구들은 이제 그냥 저냥 뭐 이렇게 어 이거 저거 저거구나 이렇게 풀린다 하더라도 해당 개념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노멀하게 돼도 어렵긴 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있을 땐 그냥 기본적인 배경 지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또한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행성이 운동 쪽 관련된 단어는 그냥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거기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제가 지금 이 시험이 그냥 무난했다. 좀 평이하게 출제됐다라는 건 기본적인 공부를 했을 때 공부가 되었을 때 큰 함정이 없고 되게 난감한 어떤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이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공부가 안 된 친구들조차도 쉽게 풀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평가 업무의고사랑 학력평가랑 아무래도 무게감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학력평가는 시도 교육청주관 하는 그런 문제로 이거는 재학생들만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산출되는 성적들 그리고 등급컷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여러분들이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굳이 의미를 둔다면 조금 가슴 아플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약간 플러스 등급컷도 플러스 1.2점 정도 해서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N수생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한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한 번쯤 해주시는 것도 맞는 방향일 수 있다. 하지만 뭐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평가 업무의고사랑은 또 어쨌든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하지만 중요한 건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들로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들어진 문제들이니 이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들어가야 될 거 또는 조금 잊어버린 것들 그리고 아 여기서는 이런 것도 다뤘구나라고 우리가 좀 감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챙겨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항 해설 할 텐데 골라 듣지 마시고요. 또 꼼꼼하게 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어서 문항 해설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